히히히히히히히히 아핰... 치지 마세요 아 치지 마... 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거야? 이거야? 아 오지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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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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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 이런 거... 왜? 왜? 누가 내 앞에서 내어어? 광고는? 너무 싫어... 누가 내어어? 아아! 아아아아악!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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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정국민 보라가 만든 광고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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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이렇게 칼로리가 소모됐어? 아아악! 이건 뭐야? 아 여러편이 있어요! 아아악! 제발로! 제발로! 아아악! 진짜 너무... 아아악! 콩톤 튀는 다섯 가지 매력을 가진 스코틀랜드에서 온 청량돌 스코틀랜드에서 온 청량돌 라벨 파이블 라벨 파이블 라벨 파이블 하이블 아아악! 라벨 파이블에 빠져볼래? 아아악! 아아악! 대박요! 라벨 파이블 라벨 파이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구나! 아니 두 개야? 또 있어? 있어요... 뭐라 그러는거야? ㅋㅋㅋㅋ 치면 딱딱 나와야지 두 개 밖에 안보이지? 아직 두 개 밖에 업로드 안됐나봐요 두버... 두버전밖에 있을리가 없는데? 광고공박과 출신이야 두버전밖에 만들... 안 만들리가 없어 아직 그게 안됐나보죠 업로드가 안됐나보죠 아아! 차례로 지금... 물어도 하는구나? 우리 아이들하고 맨날 아 진짜... 아니 이게 웃긴다 오인지아 아이돌 진짜 뿐이야 헉太zy 아 진짜 왜그래 아 왜그래 아 왜그래 아니야나 이걸 혼자 다 했다는데 와 진짜 엘밭한다 아악악 아닥 아 бер발로 아zenr 오케이 야 개발루 아 웃겨 빨리 넘어가요 아 진짜로 아 이것 때문에 그렇게 관리했구나 여러분 걸그룹 데뷔했어요 예은이가 청량예은 잠깐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브 오예은 이브 이브 라벨파이브 우리 다음 회식때 라벨파이브 들고오나 그러면? 집에 잔뜩 쌓여있겠네 네 잔뜩 쌓여있어요 들고올게요 술집에서 한번도 못본거 같은데 신상인가보네 제가 들고올게요 회식언제에요? 조만간 해야지 파리 가기전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 그 회식자리에서 눈동자에 한번 해주는거야? 하.. 대동자에 가만앉아 내 앞에서 보니까 하하 하하 리허 atheist 하하 하하하하 이거 뭐야? 손 뭐야? 언제요? 어? 남자 앞에서 이러고 있던데? 청순 버전으로? 아 진짜로 앉아있는 것부터 열 받네 이러고 앉아있어 아 다음에 보세요 남이 보세요 아 집에 가져보세요 집에 가져보세요 무릎 꿇고 있는 노결받는데? 아 진짜로 시청자들 시청자들 어떻게 하이파이 씌워줄 때 무슨 키스 씬이야? 헬멧 씌워주는 게 아 진짜로 괜스레 자신 있다고 하신 줄 알아요 그니까 오 백허그 와 어떻게 1분 1초가 이렇게 널받냐 아 다음에 보실 줄 알았나? 광고.. 언제 끝나요? 물에 들어간 물에 들어간 욕했다 안했다 추워서 어? 욕했지? 이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날씨에 뭐 다른 여자가 나와 추워서요 추워서요 아 여가 진짜 추웠죠 아아 아아 왜? 아 먹는 건 찐이다 재밌다 귤 먹는 건 찐이야 찐얼굴이 나와 먹을 때는 아 근데 끝나요 왜? 빨리 안 끝나요 왜 안 끝나요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먹는 거만 찐이야 빨리 먹는 거 와구와구 먹네 아 빨리 어 빨리 그 빨리 그 멘트해요 아아 빨리 멘트해요 아아 빨리 멘트해요 아아 진짜로 와아 이따 생방 원고에 있으면 광고 때문이 아니라 뮤비 때문이었구나 빨리 하는 게 뮤비 때 말랐죠 어 예쁘게 나왔어 예쁘게 나왔는데 뭔가 행동이 열받아 어 외모에는 문제가 없어 외모는 너무 괜찮은데 이거부터 열받아 나아 진짜로 이거랑 무릎 꿇어 한 끼 아니 아 빨리 아아 이거 빨리 줄 먹는 건 찐이야 또 하하 하하 외모 좋고 좋습니다 끝곡무니티 꺼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약간 또 아나운서이기 이전에 네 옛날부터 맞춤법을 원래 엄청 신경쓰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띄어쓰기랑 맞춤법을 어머니한테 엄청 또 교육받았어요 아아 자꾸 말까마다 어머니가 나오는데 네 진짜로 네 저희 어머니가 그 출판사 교열 쪽에 계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맞춤법 띄어쓰기 이거를 엄청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의 맞춤법 검사기 수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랬었는데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죠. 또 까먹은 것도 있고 슬슬 하도 폰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헷갈려요. 띄어쓰기도 다 까먹었고 사이시옷 다 까먹었고 근데 오타가 났을 때 저는 반드시 와일드카드 표시 있죠. 눈 표시. 눈 표시하고 다시 밑에다가 추가합니다. 썼는데 배성자라고 갔어요. 밑에다가 와일드카드하고 재. 저는 아직까지 배성재의 텐이 살짝 헷갈립니다. 뭐가요? 배성재 이렇게. 제가 처음에 처음에 이거 잘 몰라가지고 세금계산서 끊었는데 거기 제목에다가 배성재의 텐 정도 잘못 적어가지고 와이프가 옆에서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세금계산서 날아갔는데 출연료 관련해서? 네. 그거 관련해서 뭐라고 봤나요? 텐이라고 돼 있었나요? 아니 아니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배성 어의로 썼군요? 네네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오해한 분들이 많긴 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쌍남자는 약간 약간 저 처음에 세금계산서 끊을 때도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게 사실 라디오가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SBS에서 자꾸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계속 전화 오길래 아니 귀찮으니까 그냥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거 그냥 안 할게요 하니까 꼭 끊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내가 이걸로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매일 전화할 거면 그냥 안 할게요. 얼마나 자주 오나요? 전화가? 거의 말일 때고서 세금계산서가 안 끊기면 자꾸 월 한 번씩? 죄송하지만 빨리 좀 끊어주세요. 아 월 한 번씩. 제가 진짜 죄송한데 너무 바빠갖고 생각해보니까 세금계산서 월 1회 출연이니까 네. 그거 하나 받으려고 세금계산서 끊어내고 너무 귀찮을 수도 있겠네. 아니 그리고 처음에 끊을 때 제가 계속 외근이 있어갖고 외근하면 밖에서 세금계산서 끊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너무 죄송한데 제가 밖에 있어서 이게 끊기 힘들다. 그리고 사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그냥 좋아서 출연하는 거고 이건 안 받아도 괜찮다. 그냥 안 받겠다. 이렇게 그거 연락하시는 분은 내가 이 프로그램 좋아서 출연하는 거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고 뭐 이런 그런 맥락을 모르죠. 이분은 그야말로 회계처리하는 분이니까 아니 출연자가 출연을 했는데 출연료를 본인이 안 받겠다 그러면 이걸 처리가 안 되는 거죠. SBS 내부에서도 아니 이게 출연료 나가야 되는 출연료가 안 나갔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래도 이거 저는 됐어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비용 처리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로 출연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한 두 달 전에도 제가 하도 바빠고 세며도 못 가나서 자꾸 해달라고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도 안 받아도 되나 하니까 그래서 아 어떻게 하죠 제가 진짜 밖에 있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음 달에 그냥 한번 몰아서 받으면 안 되나 하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도 했습니다. 2월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몇 번 정도는. 네네네 또 그렇게도 했습니다. 털이 어느 정도 있어야 쌍남자의 야수미로 뽐낼 수 있거든요. 화요 게스트 지영 씨도 그랬고요. 쌍남자인 저는 면도도 안 해서 수염도 풍성합니다. 아 면도도 안 했다. 면도가 이번에는 통 좀 다깝겠네요. 네. 제가 저도 이제 제모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아 제모 체험을? 네. 이제 한번 어느 선까지? 아니 어느 선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쿠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자고 뜯었는데 뭐 제모재 같은 거 있길래 와이프한테 이게 뭐야 제모재래요. 이제 겨드랑이 같은 거 제모한다고 그래서 아니 그 와이프가 하는 걸 왜 다 오픈을 해? 이게 집에서 아니 그냥 했다고 하면 되지 왜 TMI를 왜 써요? 아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이게 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발라놓고 몇 번 있다가 씻으면 다 흐른데 다 없어진대요. 아 이거 왜? 그러니까 신기한데 왜 그 증언을 여기다 써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호기심이 생겨갖고 나도 해볼까 해서 배에 이렇게 한번 발라봤거든요. 샤워하면서 배터리 나요? 배터리 있어. 이렇게 딱 바르고 이제 시간 지나서 딱 치우고 어?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샴푸 같은 거 발랐는데 그냥 싹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재밌네? 하고 온몸에 다 발라봤거든요. 다 리뷰한 거구나. 근데 진짜 신기하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후회했어요. 왜 왜? 왜냐면 사타고도 이런 데 하니까 이게 빤스 입을 때 자꾸 털이 자라면서 너무 따가워가지고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왜 얘기해? 안 궁금한 거를 아 이거는 따가워서 따가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는 못한다. 그래서 근데 한번 체험해보고 아 그 제모제의 효과가 진짜 좋구나를 한번 체험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으면 세상 N사세에 함께할 분입니다. 알고보니까 에스파랑 연관있는 남자 털막했던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아 이종범 작가가 최근에 인증샷을 하나 올렸는데 네 네 네. 최근에 에스파 콘서트에 다녀온 인증샷이에요. 그랬죠. 그랬죠. 아니 이게 뭐야 티켓을 샀나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내부자라고요? 그 티켓 말고 이렇게 VCR 구성 작가라는 비표를 목에 걸고 들어가서 본 공연이죠. 티켓도 아니고 내부자로 스태프로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이돌 분들의 공연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분위기도 바뀌고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챕터를 한 네 개 좀 나눠가지고 영상을 틀어주잖아요. 그 영상을 이제 VCR이라고 부르는데 그 VCR도 시나리오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쁘게 재밌게만 찍는 게 아니고 정말 스토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에스파 분들 같은 경우는 세계관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 작업을 했습니다. 스토리를 엄청 열심히 썼죠. 그래서 에스파 팬들 사이에서 VCR 스토리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칭찬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끝까지 긴가민가 했어요. 쓰면서도 아 이거 괜찮을까? 근데 팬분들 반응이 좋다. 그래가지고 엄청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스파 공연을 갔다 왔다 이거죠? 그렇죠. 가까이서 봤다 이거죠? 근데 그 공연장이 생각보다 멀지가 않더라고요. 무대하고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그랬어요? 어땠어요? 좋았죠 뭐. 무슨 남을 바라주는 거예요? 그냥요. 배송비 엄청 부러워하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같은 회사분들이니까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역시 바깥세상에서 멀쩡한 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재밌어요. 아이돌 공연 VCR 작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워낙 캐릭터가 이미 인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장면을 만들어드려야 팬들이 좋아할까 이거 고민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끝나고 대기실 찾아가고 이런 건 안 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스텝인데. 그 무대 하나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여됐는지 아세요? 사인받아 온다거나. VCR 작가 사진 찍은 거 없습니까? 따위가 못 갑니다. 무대만 찍은 거예요? 그럼요. 내가 만든 거 어떻게 찍으셨나 보자.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나 보자. 이거 보려고 가는 거죠. 그래도 뭐 이제 직접 찬사도 좀 듣고 와 그 VCR 와 스토리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 멤버들한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대 감독님께서 연락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좋았다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SM 해외파 스텝 영입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미국식으로 스토리 구성했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얻어맞는 역할. 그러니까요. 밖에서 멀쩡한데. 원래 고향집에서 항상 포대주 받는 거죠. 대기실 가서 사인도 받고 사진 찍고 섭외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럴 걸 그랬어요. 좀 더 제가 잘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한지수님이 축제해 주셨고요.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인 10명 중에 7명은 국내 여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여행사가 여행 관련 키워드의 요일별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일주일 중에 여행 검색량이 가장 많은 요일은 언제였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월요일 2번 화요일 3번 수요일 4번 목요일 5번 금요일 6번 토요일 7번 일요일 굳이 객관식이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칠지선다. 다른 요일 원하는 거 있어요? 제8요일 있습니까? 제8요일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주관식을 볼펜으로 지워놓고 객관식으로 할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아니 배디도 말하면서 칠지선다 하면서 칠지선다. 어차피 7개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주관식이라고 하기에도 딱 7가지 보기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식이면 5개 정도는 줄여줘야 객관식인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구나. 이건 확실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좀 많긴 하지만 확실하네요. 주관식으로 만들었다가 지운 황급하면서 수기로 지운 황급하면서 아 맞다 요일이 7개뿐이지라는 파란 볼펜으로 제작진의 머리 흐름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주관식으로 출발하면 2천원으로 출발인데 객관식으로 아둥바둥 출발하겠다고 아 천원이 아까워서 게시 금액을 낮춘 의도가 보이죠? 요즘 번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학생입니다. 양쪽 구세요.